는데요! 일정되네! 부부씨야 오늘 방송 모니터링하는데 뭐해? 응? 예뻐 죽겄네 아기 아기도 모니터링 같이 할래? 왜? 이쁘니? 애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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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죽겄네 어디서 저런 복땡이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쁜이가 뽀뽀씨야 애기 꼬리로 대답했어? 꼬리로 우리 애기 꼬리로만 말을 할거야? 꼬리로 대답을 잘하는구나 우리 애기가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는거지? 아이 이쁜이 아이구 이뻐 오르기가 세상에 꼬리로 말을 하는 법을 배웠구나 어? 오르기가 보스보 같은걸 배웠어 이쁜이가 세상쓰 너무 이쁜아 아미 천사가 손은 왜 이러고 있는거야 애기가 왜 이렇게 다리는 또 왜 저러고 있고 아이고 이뻐 여기 이제 꼬리로 해야지 여기 이제 꼬리로 해야지 그건 아니야? 여기 꼬리로 하기 싫어? 아이고 애기 천재 고양이네 의사 표현은 확실한 고양이네 세상에 아이구 이뻐 내 사랑 아이구 이뻐 오르기가 꼬랑지로 대답도 잘해 어? 고양이는 꼬랑지가 언어 표현의 수단이라고 하던데 정말이구나 오르기 꼬리로 대답할 줄 알지? 귀여워 진짜 어쩜 좋아 여름이 오르기 부탁인데 코코리 하자 오빠 어린이 코코리 하자 오르기 꼬리하자 오르기 꼬리하자 뽀뽀 아구 이쁜에서랑 눈물 꼭 까맣는 이쁜이가 뽀뽀하자 뽀뽀 귀여워 아구 내서랑 아구 이쁜에서랑 아구 이쁜에서랑 내 사랑해. 아이고 이뻐.